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36페이지 수화물 붙이기 수화물을 붙여요 붙여야죠 어디서 붙이게요? 우체국? 아 그럴 수도 있네요 우체국에서 어떻게 짐을 붙여요? 도착하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붙이죠? 네 체크인 카운터에서 붙이게 되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어떤 게 있어요? 첫째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주죠 둘째 몇 시까지 몇 번 게이트로 가야 되는지 정보를 얻죠 셋째 무거운 짐, 큰 짐, 들을 수 없는 짐, 싫을 수 없는 짐은 붙이죠 맞아요 사람하고 같이 타지 않고 짐 넣는 칸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다 붙이면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이 도착해서 사람이 내릴 때 짐도 같이 내려주면 짐 찾으면 돼요 그 과정을 체크인이라고 하죠 보내실 가방이 몇 개인가요? 몇 개 가방을 붙이실 건가요? 보통 여행 갈 때 저는 가방 두 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빈 가방으로 하나는 꽉 찬 내 소지품 가방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빈 가방은 왜 가져가는 걸까요? 뭔가 거기서 쇼핑을 하거나 선물을 받거나 이렇게 그 지역을 기억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현지에 친구가 있다면 뭔가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가방을 사오라고? 아니지 빈 가방이니까 거기다 뭔가 이렇게 채워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주면 그걸 들고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렇죠. 빈 가방을 아예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그렇죠. 보낼 때는 갈 때는 빈 가방 올 때는 찬 가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구나 여기서 주의할게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 달라서요 맞아요 또 우당거리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몇 개의 백으로 제한한다일 수도 있고 크기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제한하기도 하고 총 무게를 제한하기도 하고 보통은 무게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알아봐야 하고 그걸 초과한 경우 엑스트라 차이지를 요구 받죠? 그렇죠. 맞아요 엑스트라 차이지를 요구 받으면요 매우 매우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억울하겠죠 뭐 불행까지야 돈 더 내면 되는 건데 아 억울해져요 억울하죠 저는 한 번은 여행 갈 때 너무 무겁게 짐을 싼 적이 있어서 그렇게 엑스트라 차지가 나온다고 해서 비굴하게 아! wait a moment! 하고서는 뒤로 나와서 필요 없는 거 막 버리고 이렇게 비워가지고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엑스트라 차지는 매우 비싸요 진짜 비싸요 거의 표 하나를 다시 끊는 기분이야 맞아 맞아 너무 비싸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행동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네 핸드캐리를 할 짐이 있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손가방 거기다 무거운 걸 막 실쳐 그렇죠 그건 무게를 따로 재지 않으니까 핸드캐리는 크기만 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가벼운 것은 체크인을 시키려고 하죠 맞아요 바꿔서 놓는 거 짐을 그랬는데 핸드캐리에는 이런 제약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액체 100mm 이하 날카로운 금속 안 돼 그렇죠 이래서 젤도 안 되고 무겁다고 막 핸드캐리 넣는데 그걸 못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그것은 이미 체크 이후니까 그렇죠 고항 검색대에서니까 버려야 되죠 그때 버려야 돼요 미리 약국 같은 곳에서 100mm 150mm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용기를 따로 구입해서 핸드캐리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속상해지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버린 적 있었구나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하나요 One please Do you have a carry-on bag? 자 이게 우리가 이야기한 핸드캐리 백이죠 Do you have a carry-on bag? 핸드캐리 백 해도 되고요 carry-on bag 해도 되고요 그렇죠 캐리가 캐리가 지니고 다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니백이란 뜻이죠 말씀하세요 작은 거 백팩 하나요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Okay Put it here please How many bags are you checking? One please Do you have a carry-on bag? Yes One small backpack Okay Put it here please Okay Do you have a carry-on b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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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